2주 넘게 비가 계속 오더니 오늘 비가 안 와요 오늘은 옥수수를 따야 됩니다 영남인의 찰 옥수수 밭 다 익었죠? 바짝바짝 다 말랐죠? 다 따야 됩니다 이런거 있죠? 바짝 말란거 수염이 바짝 말란거 이런거 다 따면 됩니다 너무 놔두면 딱딱해져서 삶아 놓으면 맛이 없어 지금이 딱 좋아해 여기 딱 말랐을때 딱 비틀어 가 영남인의 옥수수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기똥차네 기똥차 이렇게 기똥차게 익었죠? 이거 삶아서 먹으면 기똥참이다 웃긴게 있어 이 옥수수는 전부 다 두개씩만 달리는지 몰라 고추는 검참검 고추 이런건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옥수수는 전부 다 약속이나 한것 처럼 딱 두개씩 밖에 안달래요 희한해 그죠? 희한하더라구 전부 다 두개씩 밖에 안달래 두개 한개 달린것도 없어요 전부 다 두개 딱 두개 딱 두개 여기도 딱 두개 여기도 딱 두개 딱딱 두개씩만 달렸어 희한해 아니 한 서너개씩 달리면 안되는거야? 꼭 두개씩만 달려야되는거야? 어이 저어 참 시간 아 두개씩 ... ... ... ... ... ... 두개죠? 다 두개 옥수수 다 땄으면 이거 빈 대 옛날에는 빈 대 다 잘라다가 소 줬는데 저는 잘라다가 이거 딱 주면 잘 먹어요 다 잘라 가야지 옥수수는 버릴게 없어요 이거는 자연산 까마중 까마중이 침지도 않았는데 확 컸어요 이건 그냥 놔뒀어요 따먹으려고 열매 보이죠 여기 까맣게 익어요 크기는 요만한데 새까맣게 익어요 이게 어디에 좋다 하더라고 까마중 야 올라가라니까 옥수수 갖다 놨다니까 이 새끼들 이 복숭아 나무가 이게 저 복숭아를 좋아해서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게 하자를 갖다 심었나봐 크지도 않네 딱 요만하네 딱 크지도 않고 딱 요만하네 이게 이 바지가 작은 복숭아네 잘못 심었네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니 옥수수 갖고 왔다니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 야 이거 봐 잘되들죠 이제 쟤들 잘못 기똥차게 먹는다니까 잘라다 주면 그죠 쟤 다 모여있죠 개중에 저렇게 쌈박질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런 애들은 신경쓸 필요없어요 제가 봄날에 다 잡아먹은 그게 이 새딱들이에요 저 말한대 좀 새딱들 요거 아 새끼들 아주 말한대로 아주 날 더운데 왜 싸우고 그러니 너네는 야 날 더 더운데 싸우고 있어 잘 먹지 잘 먹지 옥수수 파티네요 오늘 옥수수 파티 야 날 더운데 그만 싸워라 아 이 새끼들 오이씨 뭐 때문에 싸우는거야 야 너네 뭐 때문에 싸우는거야 지금 너 졌어 너 졌어 너 졌어 너가 이겼어 그만해 이제 야 딱봐도 네가 졌어 그만해 유윈 끝났 난리 난리 더운데 여기 뭐야 까마귀가 아 까마귀가 나니까 애들이 바짝 돌았네 너야 판되네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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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